호상무, 철부지가 날 뛰면 말려야지 같이 방방 뛰면 어떡해? 대한민국 회사에서 회장 딸을 무슨 수로 맡겠어요? 감당되겠어? 기획들 없이 이번 일 가능하겠냐고. 쫄르세요? 현상 유지만 하면 대표자리 본인 건데 나랑 경쟁시키니까 훅 날아갈 것 같죠. 이러다가 만에 하나 타 대형사가 이번 피티 가져가면 너, 나 둘 다 죽는 거잖아. 그래서요? 호상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. 왜 같이 죽을 생각을 하니? 같이 살 생각이라 언제부터 그런 게 생긴 거죠? 나는 회사 나가고 최상무님은 사장 되고 그 생각밖에 없으셨잖아요. 매출 50% 상승 못 시키고 혼자 회사 나가면 서러울 것 같았는데 좋네요. 저승께 길동맞아 생길 것 같아서. 내 25년 회사 생활 중에 딱 한 번의 실수. 그게 고아인 너인 것 같다. 임원 승진 시켜준 거. 딱 한 번이요? 전 여러 번 봤는데.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겠지? 혼자 올라갑니다. 회의실로 모여. 회의실로 모여. 당장. 다행이다. 회의실로 모여.